경기도가 지역 주민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성남 판교에 마련된 협의회는 앞으로 데이터 생산과 수집,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데이터 유통 가격 산정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신상품 발굴과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맞춤 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과 물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합니다.